한 해 가운데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올해도 인천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2014년 정월 대보름 맞이 전통 민속문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새시풍속을 즐기는 정월 대보름은 부럼을 깨고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보름의 의미를 배우고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정월 대보름 대표 놀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애견 태우기입니다. 소원이 적힌 종이를 달집에 넣어 태우거나 겨운에 날리며 놀던 연의 연주를 끊으면서 애군을 멀리하고 그의 풍년을 기원한다는 풍습입니다. 이날 정월 대보름 축제의 마지막은 달집 태우기가 장식했습니다. 솔가지 등을 높이 쌓아 만든 달집에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주위에 모인 시민들은 한 해의 소원을 빌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차오른다는 정월 대보름. 올 한해 대보름 달의 풍성함과 밝은 빛을 담아 원하는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 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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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